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어를 쉽게 말할 수 있는 기본 문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문장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장, 짧은 문장이 나왔을 때 3초 안에 바로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죠.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제임스는 선생님입니다. 제임스라는 사람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3초 안에 얘기해 볼까요? 3, 2, 1. 정답은요. 제임스 is a teacher. 이렇게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아주 기본적인 문장들은요. 아주 자신있게 어느 정도냐면 감사합니다, 땡큐. 이런 느낌으로 바로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문장을 나중에 변형하거나 아니면 사를 덧붙여서 긴 문장을 만드는데 더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제임스는 뭐뭐입니다. 어떤 상태, 특히 직업을 말할 때는요. is, 비동사를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제임스 is a teacher. 제임스 is a teacher. teacher, 이건 선생님이고요. 이건 말고도 다양한 직업, 모든 직업,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나의 직업이라든지, 나의 형제나 우리 아들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외워본 다음에 나중에 활용해 주시면 돼요. 제임스는 선생님입니다. 제임스 is a teacher. 사람 이름 바꾸고 직업 바꾸면 다른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것 또 가볼게요. 당신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생김새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행동은 아니죠. 잘생긴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문장 보여드리면 하나, 둘, 셋 이번에는 부정이니까 you are 다음에 not을 붙였어요. 강세를 강하게 주면서 you're not handsome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나 부분에 강세를 주는 거를 몸으로 익히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의식적으로 얘기하더라도 you're not handsome 앞에 있는 you are은 그대로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해 주시면 되겠죠. 잘생긴 상태 handsome 이것 말고도 예쁘다든지 혹은 똑똑하다든지 이런 다양한 표현들 여러분 계속 공부하면서 외운 다음에 이 문장 구조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너는 잘생기지 않았어 you're not handsome 그러면 너는 잘생겼어는 you're handsome 낱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그녀는 집에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고요. 3초 드릴게요. 3 2 1 정답을 보여드리면 is she at home? 원래 우리 기본 문형이 she is 주어 동사죠. 순서를 바꿔볼게요. is she 하면서 끝을 살짝 올려준다면 질문하는 게 됩니다. 그녀는 뭐 뭐 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뭐 직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예쁘거나 잘생긴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집에 있는 상태를 말할 때도 우리가 비동사를 사용해요. 집에 라고 하면 이거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at home at home 그녀는 집에 있나요? is she at home? 한번 들어볼까요? is she at home? 그녀는 집에 있나요? is she at home?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녀는 집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다면 she is at home. 그녀는 집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she is not at home. she is not at hom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 평소문, 그리고 부정문, 의문문까지 세 가지 한꺼번에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더불어서 다양한 직업이라든지 상태 표현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문장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은 좋았어요. 좋다가 아니고 좋았어요. 라고 과거로 시점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영어로 하면 하나, 둘, 셋 it was great. 누군가 어? 이거 어땠어? 그거 어땠어? 라는 상태를 물어본다면 it was. 현재는 is이지만 과거로 바뀌면 was가 됩니다. it was. it was. 과거를 생각할 때 나도 모르게 was가 떠올린다면 아주 좋은 거죠. it was great. 한 번 돼요. it was great.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혹은 이거를 사용해서 전했던 걸 복습해 줄 수도 있는데요. 그는 선생님입니다. he's a teacher. 근데 그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선생님한 직업을 가졌다라는 걸 설명해 준다면 he was a teacher.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현장에서 배웠던 것들 전부 다 과거로 바꿔서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것은 좋았어요. it was great. 리액션 표현이니까 이거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it was great. 그냥 통째로 외우고 나중에 바로바로 꺼낼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너 어제 늦었지. 과거 또 한 시점을 콕 집어서 그때 늦었는지 물어본다면 영어로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 둘, 셋. I was not late. I was not.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I am, he is. 이게 현장이라면 I was. 이건 과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not을 붙여준 다음에 late. 늦은 상태는 late입니다. 늦은 상태 late. 똑똑한 상태는 smart. 선생님은 직업을 가진 상태라면 teacher. 이렇게 상황에 맞는 표현을 비동사 다음에 붙여주시면 되는 거죠.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I was not late. 그는 늦었습니다라고 한다면 He was late. He was late. 이렇게 주어까지 바꿔도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당신은 좋은 학생이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바로 바꿔볼게요. 하나, 둘, 셋. Were you a good student? 예전에 우리가 학생이었죠? 그때 좋은 학생이었는지를 묻고 있고요. 현재형이랑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Were you? Were you? You were를 만든 다음에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거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이런 이론적인 것들은 딱히 떠오르지 않아도 그냥 과거에 뭐 뭐였어? 그냥 과거에 뭐 뭐였어? Were you? Were you?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A good student. 좋은 학생이었나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Were you a good student? Were you a good student?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좋은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친구들과도 아주 잘 지냈고요. 선생님도 저를 꽤나 좋아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I was a good student. 혹은 아, 예전에 친구들과 많이 다 떴고 선생님 말도 안 들었지. 이런 상태를 말한다면 I was not a good student.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 계속해서 바꿔보면서 질문, 답변하는 게 내가 전혀 문제없다라고 된다면 뒤에 나오는 어려운 내용들 또 제가 새해부터 알려드리는 다양한 표현들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계속 한번 같이 연습해봐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제임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평상시에 늘 제임스라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James worse heart 바로 나오셨나요? 다시 해볼까요? James worse heart 여기서 주어 다음에 이번엔 비동사가 아니라 일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work 여기서는 3인칭 단수 앞에 제임스가 나왔으니까 s를 붙여줬습니다. James worse 그 다음에 열심히 hard 이걸 더해줬죠. 이렇게 말해준다면 평상시에 늘 열심히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가 말해볼 수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제임스 어때? 일은 좀 잘해? 제임스 worse heart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 제임스한 사람이 그냥 평상시에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상 그런 것들 일상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히 현재 시에 사용해서 주어동사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제임스는 열심히 일합니다. 제임스 worse heart 좋아요. 그 다음 표현은요. 그녀는 수영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수영을 못합니다. 영어라면요. she doesn't swim 간단하죠. she swim 그녀는 수영을 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그녀라고 할 때는요. 입을 모아준 상태에서 she sh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she doesn't swim 이 doesn't는요. 쪼개보면 does not입니다. 네, don't가 아니고요. 앞에 3인칭 단수 she가 나왔으니까 does로 바뀌어요. 그래서 보통 does not는 줄여서 doesn't doesn't 이렇게 많이 발음되거든요. she doesn't swim 평상시에 늘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평상시에 수영을 못한다니까 걔 수영 못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여성분을 수영장에 같이 가서 놀자라고 하는데 이분 잘하나요? she doesn't swim 얘 수영 못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she doesn't swim doesn't 여기 강세해 주면서 she doesn't swim she doesn't swim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뭐 다른 스포츠가 나올 수도 있겠죠. she doesn't play golf 얘 골프 모처 얘 테니스 모처는 she doesn't play tennis 이렇게 여러분이 아는 스포츠를 넣어서 나는 어떤 스포츠를 할 수 있고 나는 어떤 스포츠를 못하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로 이어져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그녀는 커피를 마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 커피 마시니 그녀는 커피를 마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바로 만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Does she drink coffee? 오, 잠깐 실수할 뻔했는데요. Do you 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너는 뭐뭐 하니? 질문할 때 두 를 가져오면 되는데 주어를 잘 보면 you가 아니고 I도 아니고요. 3인칭 단수 she, he 같은 것이 나오면 더즈를 가지고 앞에 나오셔야 돼요. Does she drink coffee? 그녀는 커피를 마시나요? 평상시에 이분이 커피를 마시는 사람인지 커피가 써서 혹은 카페인을 잘 안 받아들여서 못 마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지 혹시 물어보는 겁니다. Does she drink coffee? Does she drink coffee? 그녀는 커피를 마시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Does she drink coffee? 잘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샤워를 하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뭐해? 어, 나 지금 샤워를 하는 중이야. 지금 이 순간에 샤워를 한다면 I'm taking a shower. I take a shower. 조금 전에 배웠던 현장은요. 제가 늘상 샤워를 하는 걸 말해주고요.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내가 샤워를 하는지 하는지 그건 잘 모르고 일단 지금은 하고 있어. 다른 정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걸 말한다면 I'm taking a shower. I'm taking a shower. 이 진행형만 알고 있으면 I'm taking a shower. 나는 골프 치고 있어. I'm playing golf. 나 수영하고 있어. I'm swimming. 이렇게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까먹기 전에 다시 한 번 복습해 볼까요? 이 문장, 저희 목표는 뭐죠? 음, James is a teacher. 이게 아니고요. 이 쉬운 문장으로 돌아가서 그걸 확실하게 James is a teacher. James is a teacher. 이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목표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제가 연습을 시켜드릴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James는 선생님입니다. James is a teacher. 자신 있게 해볼까요? James is a teacher. 당신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You're not handsome. 한 번 더요. You're not handsome. 그녀는 집에 있어요? Is she at home? Is she at home? 그거 좋았어요. It was great. It was great.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I was not late. I was not late. 당신은 좋은 학생이었나요? Were you a good student? Were you a good student? James는 열심히 일합니다. James works hard. James works hard. 그녀는 수영 못해요. She doesn't swim. She doesn't swim. 그녀 커피 마셔요? Does she drink coffee? Does she drink coffee? 저 샤워하고 있어요. I'm taking a shower. I'm taking a show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 자신 있게 못하셨다면 다시 돌아가서 해주셔도 되고요. 제가 계속해서 기초 강의 가져올 테니까 그걸로 다시 한 번 복습. 비슷한 강의로 복습한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꾸준히 해주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숙제는요.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 문장 보고 바로 이거다. 그 다음에 틀려도 괜찮으니까 써보고요. 틀리면 다시 교정하면 되죠. 이렇게 계속 뱉어보고 교정하고 반복하시면 나중에 틀리지 않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수업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고 유용한 표현들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